여기 와서 3,5분에 와서 피하시는 분들을 찬양합니다. 지금 끝나고 있어서 또 찬하게 나갔더니 암을 살았으네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경제 위기에 관해서 안 먹은 데는 것 같습니다. 배와 하나님과 지도의 의사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또 지도하시는 고사민들 추석이나 교수들의 인종을 보면 참 어두운 의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지우면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누가 하나 더 못하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하시지 않으셔서 항상 좋아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신장에 달리시고 고맙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조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당에 들어가도 다음으로 오늘 침묵이나 저리만큼 마음을 우리 다치겠습니다. 주의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4월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만나서 약속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참 기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싹 합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기쁨이 있어서 충만한 능력이 부여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더욱 교육할 때 왜 이렇게 하냐 내가 가는 다른 곳에서 성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홀릉을 받아 능력을 받으면 들엉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와들 우리도 힘을 주고 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위능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이름으로서 자야될 짐이 있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또 사명이 있고 또 직장사라라마 교를바라마 어디 가든지 한 살해의 요인에서 꼭 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또 그때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짐이 사실은 다 무거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힘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몸에만 짐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짐 누르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나오면 소리도 다 힘내고 치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두 번 들어봐요. 소구하고 무거운 진진자다 다 내가 보다. 내가 얼굴 쉬다. 나의 짐 너희들이 지는 그 짐은 보일 나의 짐이 고려하고 천사하는 내게 배우라는데 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가 하니 내 짐은 쉽다는 뭐하는 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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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나님을 딱 두 가지 생각을 또 부르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알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체오신 예수님은 그들과 영혼을 함께할 수 없지만 영혼을 오신 하나님은 우리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지휘해 주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노력 쉽고 가벼운 중앙에 우리를 놓칩니다.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긴 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빼가 펴주고 그가 도와주는 자가 되시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내 짐은 쉬고 가벼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산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영혼을 알 것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록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없는 상태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구하니까? 구하같이 바로 구제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함께 되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네. 때마다 이마다 도와주십니다. 영혼을 하지마. 국회에서 영혼을 다 죽게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이 그 집을 대신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주도권이에요. 주도.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주도권입니다. 국회에 또 가면 얼마나 주도권을 사지 않으면 앞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노노도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불안해하고 친절해하는 우리 혜택이 생각하고 그러는 것을 내가 모자로 울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더라면 영혼을 대고 싸워야 되고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도권을 우리는 다 하나는 알아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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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진행하는 나 하고 나는 어른들 앞에 말Ins 중요하게 우리에게 Ala 눈을 평안히 있는 마이 능력이 불안해 말하는 일보다 쉬운 일이 그러고 나면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딸의 어머니,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야 엄마 오늘날 오늘하고 친구를 만나게 했거든. 그런데 딸, 미숙이 엄마도 봐줘. 마칩니다. 그럼 어머니가 꼭 만나서 를 따는 건 다 되겠다니. 알았다, 결국 와라. 그러나 우리 집에 놓고 나랑 우리 딸을 보면 룰루란다. 가족 생활에 홀바꿈해. 어머니가 자기 딸 때려주겠습니까? 굶게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나보다 우리 엄마가 더 잘 오신다. 옷 입고 나가니까 랄루를 보면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주로 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막힐다고 그러면 힘든데 우리는 정령하신 하나님. 나이가 우리가 신한 노력하는 정령하사, 천재료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에 내가 미싸우며 그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전자 기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뼈는 경우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윤모성 목사님께서 아르키지 목사님을 들으라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심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깊으신 뜻을 누르면서 우리는 각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소원을 두고 하기도 하고 말이라도 하시는 겁니다. 다 두부하지만 심리가 없죠. 기쁨을 안 합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다. 하나님께 죽었고 나만의 신을 다 죽게 해서 때를 다 같이 해주신 분이 누굽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올 때 한 지 10년이 됐어요. 잔식 때. 10년 돼가지고 강릉에 가서 예방 그라바라카데라고 예수님은 그라바라카데라고 그라바라카데라고 거기 가서 예방 그라바라카데로 하나님은 그라바라카데로 이를 보면서 그렇게 못하라 그러나 세리가 아주 많습니다. 강릉이 원래 법을 입고 중동하는 공주적 개편하는 보관해서 사회를 즐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죽고 싶어요. 그런데 니가 이 문미인 거에요. 한국대회가 우리 시절은 참 왕수하게 공간중했는데 십회살포자도 실패해져가는게 말은 필요없는 말이라도 전 답답하게 필요없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 모든 교회가 아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국내가 발전하는 교회가 있으므로 계속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의 교회는 나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면 어느 교회가 부른대는가? 우리 목사들 가볍을 좀 발승사하냐? 딱 한 가지.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부른대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간증이 넘칩니다. 우리 목사들의 사명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기능이냐? 보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흥산교과가 보일 수 있게 잘 어울린 다음에 두 번째는 뇌와스아 프레임입니다.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쉼 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나 뭡니까? 예루어지는 것이죠. 왜 기도가 예루어지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예요. 예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목소리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주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간직이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게 무슨 이격이 일어납니다. 이격이 일어나지 않은 교회에 무슨 간직이십니까? 왜 말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일만할 때마다 여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안보해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량 충만한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에 불렀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동일하십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발성되는 교회로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본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도하자는 사람에 감사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해 주실 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고마워요. 그 기도소리도 들어온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시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발리연도 목사님, 장군, 내 아버지도 계시지만 국가를 위해서 못 떠들고 돌아다니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분명히 늘어나면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로 우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닌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누가 보호를 불러야 하겠어요? 하나님, 환란 날에 나를 돌아. 내가 응답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너희는 내게 구하.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냐. 하나님 앞에 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합니까? 우리 주민이 항상 계셔서 우리가 팝심하여 기도하면 두 세랑이 오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지는 우리 기도가 보내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시기가 살고 우리 국가가 살고 번역되고 안모나 경제나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하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살느냐 등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멘. 그 목사는 서로 대장되었어서 이전에 온 아루투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마에 기도할 때 한다고 말이냐 하면 조국을 시키고 죄를 동시키고 하나의 보류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리세이 네네나 사도에 예수님을 갖고 이럴 때 그들을 낳아 봤을 때 뭐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믿지 않는 거 내가 그대로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만의 아저씨 일을 내가 하는데도 너희들 믿지 않을까 너희들 지혜당에서 죽게 되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그 생각을 정체성을 다룹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르시니 데스마의 동사에서 외롭게 죄자를 다 통하고 혼자 나는 내가 말하니 벌써 와보다 예수님을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닐까 너희들 보게나 내가 혼자 있는 거 같이 보이냐 제자들 다 떠나 타고 내가 하고 지금 외로운 사람이 보고 있느냐 아니야 하늘아와서 나와 함께 계시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리하실 수 있고 부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을 우리 주의 용도로 훈담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사수는 언제나 우리 삶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름답게 잘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냐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자기 삶에 만나고 기도하는 일이며 그 다음에는 부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물이다. 이 생각하고 전주에 나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용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와 사이에 가가면서 우리 아르투시안도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하시오. 주도권을 주목해 드리도록 기도하며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의 통통할 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채용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받고 주문을 용인다이다. 아멘 elt 예수님 예수님 ask 예수님